3살부터 80까지 두뇌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계루왕은 기루왕지 자이니 덮을게 껄루 임금왕 계루왕은 몸기 껄루 임금왕 갈지 아들자 기루왕의 아들이다. 성공순하고 유조행하니라. 성품성 공손할공 순할순 이슬유 자벌조 단일행 공순은 공손하고 온순한 것이고 저행은 태도와 행실입니다. 성품이 공순하고 온순하며 행실이 발랐다. 기루 제위 52년 훙하고 적위하니라. 몸기 껄루 이슬제 자리위 다서도 열십두이 해년 죽을 훙. 기루왕이 제위 52년 서기 128년에 죽자 고적 자리위 임금자리에 올랐다. 4년 하 사흘에 왕렵 한산하니라. 넉사 해년 여름하 넉사 다를 계루왕 4년 서기 131년 4월에 임금왕 산양엽 한수한 매산. 계루임금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계루왕은 기루왕지 자인이 덮을게 껄루 임금왕. 계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이다. 성공순하고 유조행하니라. 성품성, 공손할공, 순할순, 이슬유, 자벌조, 단일행. 성품이 공순하고 온순하며 행실이 발랐다. 기루 제위 52년 훙하고 저기하니라. 몸기 껄루 이슬제 자리위 다서도 열심 두이 해년 죽을 훙 고적 자리위 기루왕이 제2 52년 서기 128년에 죽자 임금자리에 올랐다. 4년 하 4월에 왕렵 한산하니라. 임금왕 산양엽 한수한 매산. 계루왕 4년 서기 131년 4월에 임금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5년 춘 2월에 축 북한산성하니라. 다서도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계루왕 5년 서기 132년 2월에 싸울 축 북녘 북, 한수한, 매산, 재성, 북한산성을 쌓았다. 10년 추 8월 경자에 형 혹 범 남도하니라. 열심 해년 가을 추 8월 달을 별경 아들자. 괴루왕 10년 서기 137년 8월 경자 이래 등불형 미옥할 혹 범할범 남영남 말두 형옥은 화성입니다. 형옥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 5년 춘 2월에 축 북한산성하니라. 싸울 축 북녘 북, 한수한, 매산, 재성, 괴루왕 5년 서기 132년 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 10년 추 8월 경자에 별경 아들자. 괴루왕 10년 서기 137년 8월 경자 이래 형 혹 범 남도하니라. 등불형 미옥할 혹 범할범 남영남 말두 형옥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 3살부터 8월까지 두뇌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28년 춘 정월 병신해에 인류식지하니라. 두이 188년 해년, 괴루왕 28년 서기 155년, 봄춘 바를정 달을 남녁병 거듭신 금음해, 이를 금음 병신이래,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동시월에 신라 아찬 길선 모반하다가 사로 내분하니라. 라왕 이서 청진하, 겨울동 열심 달을, 시월에 새신 버릴라, 언더가 먹을찬, 길할길 배풀선, 깨모 배반할 반, 신라 아찬 길선이 모반하다가 아찬은 신라 여섯번째 관등이고 모반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좁기를 깨하는 것입니다. 일사 이슬로, 여기서는 드러날 로, 원래 달릴분, 여기서는 도망갈분, 이리 드러나 도망쳐왔다. 버릴라, 임금왕, 옹길이, 걸서, 청할청,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바로 위에 길선을 가리킵니다. 신라 왕이 글을 보내 글을 청했으나 28년 춘정을 병신해에 봄춘, 바를정, 달을, 남력병, 거듭신, 금엄해 개루왕 28년 서기 155년 일월 검엄 병신이래 인류식지 아니라 일식이 있었다. 동시월에 10월에 신라 아찬 길선 모반하다가 신라 아찬 길선이 모반하다가 사로 내분하니라 일사 이슬로, 여기서는 드러날 로, 원래 달릴분, 여기서는 도망갈분, 이리 드러나 도망쳐왔다. 라 왕 이서 청지나 버릴라, 임금왕, 옹길이, 걸서, 청할청,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신라 왕이 글을 보내 글을 청했으나 불송하니라 라 왕 노하여 출사 내버리나 재성 겸벽하고 자수 불출하니 라병 전량 이기하니라 만일불 보낼 송 보내지 않았다. 버릴라 인금왕 썩낼노 신라 왕이 노하여 날출 서성사 여기서는 군사사 올레 칠벌 군사를 내어 쳐들어왔으나 여러재 재성 구들견 벽벽 여러성이 성벽을 굳게 하여 스스로 자 지킬수 안일불 날출 스스로 지키고 나가지 않으니 버릴라 병사병 끊을 절 양식량 말리얼이 돌아갈기 신라 군사는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39년에 왕 홍하니라 석삼 열심 아홉구 해년 계루왕 39년 서기 166년에 임금왕 죽을홍 계루 임금이 죽었다. 불송하니라 보내지 않았다. 라왕 노하여 신라왕이 노하여 출사 내버리나 군사를 내어 쳐들어왔으나 재성 겸벽하고 여러성이 성벽을 굳게 하여 자수 불출하니 스스로 지키고 나가지 않으니 라병 전량이기하니라 버릴라 병사병 끊을 절 양식약 말리얼이 돌아갈기 신라 군사는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39년에 왕 홍하니라 임금왕 죽을홍 계루왕 39년 서기 166년에 계루 임금이 죽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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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